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 이에요 우와 바람이 바람이 죽을 줄을 모르고 점점 점점 거세지더니 지금 장난이예요 완전 지금 바다 상황이 지금 저는 미들헤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바다 상황이 발굴라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온 이유가 딱 하나예요 조가가 좋을 거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어제 발굴라에서 풀을 땄거든요 여기 오려고 딴 그 노력이 억울해서 왔는데 이 날씨에는 발굴라 가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잡으면 되지 아마 굴락 절벽 내려가다가 날아가겠네 젠장아 여기 몇 차례 왔는데 항상 물이 이렇게 오네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날 한번 와갖고 이렇게 가는 날은 정말 미친듯이 잡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아래가 아 채비 정말 신중하게 했고요 네 밑걸려도 절대 원칫이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뭐 바늘이나 뭐 매듭에서 안 끊어지게 최대한 신중을 기했어요 오늘은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테물랜딩 영상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굴락 오늘도 처스는 블랙으로 시작했네요 이쪽에 뭐가 흐름이 안좋아요 물이 파도가 너무 없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대물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쪽 여밭으로 공략 중이에요 굴락 여기 몇 시에 왔나요 5시 한 밤부터 낚시를 했거든요 지금 6시 20분이에요 음 블랙 한 마리만 잡고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이게 지금 파도가 지금 장판인거에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지금 출렁출렁 한거지 이게 거의 장판이에요 지금 음 어쨌든 뭐 원인은 뭐 때문에 고기가 안 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찍어 보이니까 네 전유동 하고 있어서 뭐 안 보여주세요 음 30분 최선을 다 해보고 짐 싸야겠어요 오겠지 뭐 열심히 하면 한분은 올거에요 끌락 아이고 망했어요 이 블랙춤 안되겠어요 이제 10분만 더 하고 가야겠어요 뭐가 됐든 한 마리 걸리면 바로 짐 싸고 집에 갑니다 아이고 이들 헤드가 또 이런 아픔을 줄 줄이야 아무튼 아직 그래도 한번의 기회는 있어요 굴락 이들 헤드가 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재미지 다 으 예 방금 뭐 했냐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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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50cm 아 그냥 미끼가 거기서 한 1m 떨어졌어요 거기서 파도 들어왔다가 나갈 때 미끼를 밑으로 싹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마다 계속 블랙이 무는 거에요 근데 지금 워낙 채비가 더 무겁고 두꺼워 같고 예 그 바람도 불고 그래 갖고 계획 허챔질 하고 한 허챔질만 내가 건드려서 챘는데 챔질이 늦은거죠 허챔질로 뭐 한 10마리 떨고 다가 4마리 어서 4마리인가 야 간만에 또 블랙 줄다리기 하면서 잡으니까 또 이거 나름 재밌네요 어쨌든 뭐 오늘은 에 아무 입질도 못봤고 아이고 쟤는 왜 저래 에 여기 제 어창에 에 블랙 좀 들어 있어요 내일은 바람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아 뭐 괜찮은 날 오셔서 에 다른데 가셔도 괜찮겠지만 여기서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블랙은 뭐 여기 안에 에 에 조금 베이스 깔고 가니깐 꽝은 안치실 거에요 잠자리 들채 갖고 와서 걷어가세요 저는 이만 집에 들어갑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바이 바이